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꼴꼴이 저금통이에요 별의 커비 로봇 플래닛 네번째 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 오 네번째 탄에는 맨날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커비야 이거 아 이게 다리구나 아 이게 로봇 다리였던 거군요 이제 알았어 로봇 다리 들어간다 아닌가 그게 아닌가 일단 간다 오 올라가는데 로봇가 필요한 것인데요 폭탄 털르고 로봇 타고 껴가지고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어 내려간데 잠깐만 어 스캔 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소리를 좀 키우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일시정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트모드 시어로의 날개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정확한 조준 그리고 버스터드 미사일 제트 개틀링 3D 지그재그 이거밖에 없네 헤헤헤 버쇼 도도도도도도도 제트 개틀링 제트 개틀링 버쇼 우와 다루시네 이것도 부시네 레저 쏘는 것도 부셔버리잖아 정말 엄청난 곳인데 제그 지드 지그재그 3D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거 부셔버려 이거 으로 으으으읍 빠악 김와서 빠악 그렇지 김와서 빠악 다 날라라가 버리시고요 로봇트인데 왜 먹을 것은 없는데 재료기차님인지 모르겠어요 로봇트도 커비에 그걸로 두게 되는건가봐 커비에 그 단백 그 아 당분을 아 그걸로 바꾸는 것이죠 로보트 큰칭 그런 연료로써 바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거를 다 뿌셔가지고 그거를 먹어야 돼 그렇지 아이씨큐브 먹었다 아이씨큐브 전부 다 챙겨야 되거든요 미사일 베터 전부 다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밑으로 위로 직진 밑으로 위로 직진요 밑으로 위로 직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잘 기억해서 제가 빠른 길로 가려고 하면 내일만 알려주세요 밑으로 위로 직진 밑으로 니 맞나 요 밑이 맞나 여기 밑이 아닌 거 같은데 밑으로 밑으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그다음 위로 가야 돼 위로 뒤로 싸 뒤로 그렇지 위로 위로 두 번째는 위로 그다음에는 직진 세계에서는 직진 세계에서는 직진으로 가야 돼 목소리도 하나 맞고 바라바바 우선 지킨이요 여러분 지킨 어디가 지킨이지? 여기다 여기가 지킨이다 그러면은 아이스큐브 또 하나 얻을 수 있거든요 됐다 저거 먹고있다 됐다 여기서 바로 그냥 하하하하하 다 버렸다 이 난다 아이스큐브 두개나 모아버렸어요 이제 하나만 더 얻으면 세개 다 얻는건데 어허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얻어버렸다 전부다 전부다 얻어버리는것이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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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이 버튼 그렇지 큰일날뻔했다 오 큰일날뻔 오이구 와 로봇탑은 다 부셔버리네 코비 아주 그냥 운전사정이 없습니다 그냥 전부다 부셔버릴 수 있는 아주 막 무시무시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로봇탑가 되어버린 것이구요 오오오오 코비야 그냥 우리 이거 타고 오 오 주쿱까지 날라가버렸잖아 그러면 되지않을까 아 oczywiście 부셔다 아!י 스스로 오늘 왔다 아 아씩만 닫 Cem 안그러면 다시해완게될지도 모릅니다 쿠프풀 앞으로 좋아 marvelous 뭘어뜻 kroонч., 아 부시는거구요! 부시고! 버튼 누르고! 위로! 정말 위험했다 뒤로 버튼 그렇지 뒤로 미사일 그렇지 아하! 예! 4, 2, 3, 4 컴플리트 그냥 20시간에 컴플리트 100월 했구요 자 그럼 이제 보스 나올 차례인데 이제 보스 보스가 어 안나오나? 아 맞다 이제 요거 요거 줬어요 바로 먹어버리고 기를 모아서 또 요거네 레이셔보 일단 슈퍼 울트라크기 미사일 오오오 오! 쪼그라드는거였잖아 지그재그 어택 지그재그 어 지그재그도 공속된다 지그재그도 공격되는거였어 여러분 몰랐어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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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나가 아 아파요 파요 파요 됐다 지그재그 호텔 이것도 공격이 되는거였어 뭐야 흔한게 아니었네 큰일났다 그만들어가면 돼 흔한게 아니었어 키머스 쏴 키머스 쏴 비단기파이어 비단기파이어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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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나가냐 오 이거 뭐야 불폼다 불폼다 오 자리바꿨어 자리바꿨는데 어떡하지 지도쏘기 아아 아 내가 맞잖아 지그재그 이걸 왜 공격했어야 되나 지그재그로 공격했어야 되나 아니야 지그재그는 키났을 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오오 피해주시고 불폼다 수아 지옥 오起來 오어가ela 어여거 뭐야 뭐 elo 어디л backl 커비가 즉석에서 개조한 것반두 다 enqu다가 그런 로봇으로 우리오비의 로봇에 작년 한보컨 크흐흐핫 우리커비 엄청 강력하거든요 슈퍼 강력한 커비가 간다 아 뭐야 로보트 아이고 아이고 착지좀 잘하지 아유 착지좀 잘하지 그걸 착지를 못해가지고 안녕 커비아 저거 먹고 변신하지않아야 되는데 아 괜찮아 가벼운 몸으로 커비야 근데 우리 이거 그냥 딸라 가면 되지 않을까 끝까지 럭키 세븐 아 코비가 이제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네 코비야 코비야 3연속 3연속 7등 했다 그래 이 녀석이 이거 웃어야지 그래도 웃는 사람한테 복이 온다는 말 못 들어봤니 보스가 아니었네 아 4탄이 5탄이 보스가 아니었구나 6탄이 보스네요 이거 다음탄이 이거 다음탄이 보스였던거야 저는 이거가 보스인줄 알았거든요 마셔 마셔 page 화살은 못먹니 코비야 아니 왜 화살은 못먹는거야 으야 발사 아 살짝 올려가지고 발사 그렇지 살짝 올려서 발사 지indung 그렇지 관통화살 아이템 두는거 먹고 화살로 그렇지 터뜨려가지고 길을 만so준 다음에요 Stuff 강력하다고 스냅 다음에 엄청난 뀩하다 스냅보 되게 강력해요 와 그럼 그냥 신경 내 잠깐만 능력 이고 분명이 필요할 거예요 범계 칼들 파티네 시즈 이거 분명이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니까 준거일거란 말이죠 요거가 있어야지 그.. IC큐브를 얻을 수 있는걸거에요 간다 무전기 무전기와 쟤랑 똑같이 움직이는거 때려와 친구야 그렇지 밟아 그리고 다음붙여 밀어 이거 어떻게하지? 제 친구 이거 푸셔야 되는데 친구야 너 이거 못 푸시니? 내가 부셔줄까? 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안되는데 저거 친구야 친구야 너 그거 어떻게 푸셔? 친구야 너 못 푸셔? 친구야 너 능력 없니? 어 있다 있다 태클로 푸실수가 있구나 아 그랬구나 말을 했어야지 어? 이쪽은 먼저 내려놓고 딱 내려가고 슈퍼 아테크 하하하하 간다 아테크 잠깐만 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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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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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어떻게 지나가 가시마신데 가시댈구가 먹을건가? 아니었다 먹을거 아니었구요 쭉 어떻게 지나가 아아 로봇을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그거 갖다 가면 되겠다 그거 갖다 가면 되겠어요 그 뭐지? 날라서 지나가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일단 태클 아 나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거였잖아 그리고 그렇지 여기로 내려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간 다음에 쭉쭉쭉 밑으로 쭉 내려간 다음에 나 그것도 잃어버렸네 어어 어어 어 로봇이야 능력도 잃어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그걸 하면 안되죠 태클 보영 들어왔다 오도가노문 잠깐만 이거 버리고 오오잇 하하하하 아 됐다 로봇이야 이제 쉬도록 하렴구나 아니 쉬도록 하렴 아니 쉬도록 하렴 자 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하는거겠죠 자아 초능력 그렇지 초능력이 없으면 안되는거지 어 자아 내가 대신 배터리 안되구요 자아 뭐지 어떻게 지나가야되지 어 아 폭탄이다 폭탄 자아 폭탄 터뜨뜨리면은 쏙 날아왔는데 이거 어떻게하지 어 아 잘못했다 순서가 틀렸구나 아 위에거를 먼저 부시고 그 다음에 조기를 갔어야되요 다시 그러니까 잠깐만 재빨리야되는데 부시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에 에 그렇지 이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 이거 갔다가 여기다가 쏙 로봇을 탈 수 있게 되는거구요 폭 하하하하하하 아 로봇을 탈을 본건가 이게 아닌데 IC급으로 얻어야 되는건데 돌려 돌려 돌림판 내려간다 돌찌 뻔찌 아니 뻔찌 아니라 폭탄 어 폭탄도 처음이야 빠아아아 폭탄 한치 빰 모드 한치 흐르트러짐 없는 검은행군 전진이 있을 뿐 워컨이트로 오오오오오 아 그 아 이거 하면은 아 날라가서 터지는 친구인가 와아아아 헉 이거하면은 거네 그냥 다 썼다 총알 다 썼다 어떻게 해 어 나온다나 올라가 얘들아 올라가라고 얘들아 얘들아 위로 올라가라고 그렇지 하하하핳 아니 올라가라니까 이렇게 해야되나?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아 이렇게 해줘야되는구나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아 이쪽에서 이렇게 쏴줘야되는구나 엄마야 간다아 많이 쏘면은 많이 간다아 많이 쏘면 많이 간다 으아아아 아 이렇게 하는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되지 잠깐만 다른 애가 터져가지고 같이 터지는거 아니야 연쇄폭발? 아이고 지금이다 됐다 맞네 막 쏜다고 좋은게 아니네요 하자마는 딱 나 하자마 아니 아니 가라고 그렇지 그렇지 뽑 예이 아쉬스 큐브 하나 첫번째 와 밤모듬지 처음이네 폭탄에 발이 달린 그걸 만들어 가지고 되게 좋아요 엄청 좋다 덕타구드 막 가잖아 계속 계속 아 이번에는 요거 해야 된다 절단맨 절단맨이 필요해요 절단맨이 필요한 시기에요 이제 어! 오! 오! 아, 상관없나? 그냥 가자 이거 푸셔야 되는 걸까? 어, 안 부서지잖아 들어지지도 않아 어? 아, 저거 앞찾기를 앞찾기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돌려가지고 어, 잠깐만 여기 밑에 이거 목숨 먹고, 그렇지 이거를 돌려가지고요 여기로 보낸 다음에 아, 가가지고 저거를 부셔버리면 되는구나 아하 짧았 الت 들어가요 여기는 어, 저기 RC큐브 있다 밑에 저 에꾸논도 있어요 뭐하는거지? 어... 아 각도를 위로 위로 그렇지 아 발사 오 오 됐다 저거만 먹으면 되는거 아니야? 밑에는 왜있지? 밑에도 뭐가 필요한건가? 아 아 1회용인거구나 한번밖에 못쓰는거구나 아 각도를 잘 맞춰놔야 되는거구나 한번밖에 못하는걸 수 짝 짝 다무셔버려지 finishes 아 잠깐 삼켜 짝 뒤로ized 커비하게 컵이야 짝 날 따무시키는 녀석들 다 itt 치워버리시구요 안전하게 가는거수저 잭 그날 잘배나? 아얏아얏아야 아하 불돌불 큛 불 푸같 Circle 좋아요 우악 입힌 피자 맛있어 가뿌룰 조정할 수 있어 오 다 붙여 sustainable 뱅글뱅글 도는거 밖에 наб LAURA 오화 또 어우 아語 фver 우ands 미친바나나마시 폭탄,폭탑맨으로 가야되는거 하니깐? 폭탑맨으로 갔어야되는거 하니깐? 쓸거쌤는 이유가 있었을텐데 아니어도 상관없을꺼야? 아이고 근데 그냥 가자 제 빨리 뛰어가구요 어? 아 여기 위에 그렇지 어 스티커 맞고 밑으로 내려가고 저기서 폭탄맨 있어야 되네 이거 폭탄맨 있어야 돼요 폭탄맨 폭탄맨으로 변신해야돼 이거를 하려면은 아아 스킨 폭탄맨 폭탄맨 그리고 이거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이거를 왜 있는거지 이거? 이거를 막아놔야되는건가? 어? 어? 이게 아닌데요 밑으로 쏴야되는데 어? 하하하하 아 그게 아니구나 아 여기로 들어가야되는거구나 아 여기서 이거를 막아야되는거구나 아 여기로 못나오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뚫동 됐다 반대로 했어요 하하하 어쨌든 다 모았어요 야호 신난다 집중 오 됐다 1등이다 그렇지 자자자 거기야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구나 이제는 웃는구나 아까는 시무룩하더니 야이 신났어요 스티커 고냥이 스티커 컵이 물속 스티커 스티커 엄청 많이 얻었네 다른 저기서 아이시큐브 하나 놓친 것만 빼면 여기 다 모은 것 같은데 끝이 않나요? 14개 모으지 않았나 여기 아쉽다 나중에 와가지고 마저 찾아볼게요 제가 제가 채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뿜뿜뿜뿜뿜 아 두개 모자라네 보스 갑니다 네번째 다리에 보스는 과연 누구인가 쾅쾅쾅쾅 어허어입 이 친구는 위험한데 맨날 여기 있는걸 가 어떻게 왜 요걸로 가자 표창으로 가자 민자로 가자 쾅쾅쾅쾅쾅쾅 로버트 타고 하고싶다 버스전 로버트 타면 완전 든든한데 로버트 타고는 뭐 타나봐요 뚠뚠뚠뚠 뚠뚠뚠 또 얘잖아 빌서 또 나왔네 빌서 수직 오 위대한 하이트만 오 위대한 하이트만 영원히 한없이 영광히 쓰라 노래 부르는데 엄청 못부르네요 이런 실례했군요 저도 모르게 우리 컴퍼니의 자랑스러운 주제가 은하의 드높은 하이트만의 이름을 흥얼거리고 말았네요 그은 그렇고 이렇게 또 만나는군요 비서 수지입니다 맞다 최근에 제가 말이죠 굉장히 멋진 분을 만났거든요 늠렘하고 쿨하면서도 하이레벨은 검사님 마침 좋은 기행인 것 같아 살짝 전신개조를 한 다음 뭐요? 우리의 새 시크리티맨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뭐요? 아 그 맨 처음에 나왔던 다크나이트구나 헐 허 어 어떡해 으흐흐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제품번호 M7110 메타나이트버그 자 덤벼 야 넌 5만원, 미사일 때문에 대셔택! 아! 어떻게 한옥? 따아! 오.. 내리와요! 내려오라구요! 아! 대셔택! 그렇지, 대세워택은 알려버렸고요! 줄질 수도 들어.. 아, 아~~~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아, 닌 계를 포기할 수 없다! 어, 뭐야! 다른 패톤 나온다! 오, 비밀기로 변신하는거 아니야?? 오오오, 오오오오 Oh bueno, 번개맨됐어, 벙개맨 어 oste tego soy deilst attir 125iong 큰일 하나 다 도망아! 가윤화 그냥 이거 저거 별먹고 던지는게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쁘쭋째쭈쭈쭈쭈쭬쭈ér 칼로 때리는게 더 많이 나으려나? 루팅 히트 나옵니다 미살라요오오오오우와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 와봐 너 와봐 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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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잖아 아아 아 아 아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짜아 사잇 짜잇 짜잇 자잇 짜잇 칼로 때려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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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칼로 때리는게 더 많이 딴다 도착...어어엇마야 아파요 허허허 아파요 물약 먹고 간장 먹고 간장 맛있고 도망쳐! 아아아아하 아이고 납작궁됐다 아오 아오 납작궁됐다 아아 에이 칼로 때려 쇽쇽 저저저저 저저저저저저저저저 끄케 왁ma 아 Đâyто 가벼IA pul마 이제 아 아 안되네 납작궁으로 무피했네 아까 오융이 좋았구나 아 뭐야 이거 별이 더 많이 달잖아 별로 때려 와 아 어떻게 아아아 маш 은 선택이 선택이 틀린거같은지요 어떡하지 이거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reference 빵 아 닌자 엄청 약하잖아 아이고 닌자 버리고 그냥 별로했으면 더 빠르게 깼겠네 친구야 괜찮아 나는 메타보그 발을 잘못 뒤져서 어 어떡해 메타나이트 어떡해 메타나이트 아 커비야 그래도 즐겁니 사실 커비와 메타나이트의 강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야호 아 보스치곤 좀 쉬었네요 좋았다 다리 4개째 부셔버렸습니다 다리 다 부시면 저 동그란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다섯번째 에어리오 리듬 루트 뭐야 그냥 들어와줬네 하지만 새로운 에어리오는요 다음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별이 커비 로봇어 플랜 뉴스였어요 얍 얍 얍 헤헤 얍